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파주엘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와 관련된 사진 29장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먼저 7장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9장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14일에 내보냈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7장의 또 전거물을 갖고 김소연의 국민보고라는 이름으로 또 방송을 16일날 내보냈습니다 마침내 오늘은 29장 가운데 나머지를 갖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국민들에게 적응하는 보석처럼 귀한 4.15 총선 전거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미지는 두 장의 사전투표지 하단 아래쪽이 서로 붙어있는 이른바 자석투표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자석 사전투표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당일날 현장에서 앱손프린트로 프린트를 해서 투표인에게 교부합니다 롤 용지를 사용하는 앱손프린트에서는 이처럼 두 장의 사전투표지 아래쪽 하단이 붙어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0%입니다 사전투표에서도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전투표지들입니다 누군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투표함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장묶음에 신건 다발 같은 당일투표지입니다 해상도가 뛰어난 카메라로 찍은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당일투표지 묶음은 그 자체가 거의 예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당연히 당일투표함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개표소를 거쳤기 때문에 저렇게 신건 다발처럼 되어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들이 이렇게 빠빠단 신건 다발 같은 투표지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투표함에 들어있던 것을 또 개표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탔을 때인데 어떻게 저렇게 빠빠단 신건 다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상한 투표지들은 재검표에 참석했던 법원 관계자, 부장판사, 대법관들,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 수백 명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거의 예술이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입니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찍은 것이 아니고 투표인들이 찍은 것을 모은 게 아니고 한 장소에서 그냥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하단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좌석 투표지와 동시에 기표인이 구격기표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사든 투표지입니다 인쇄 전문가들에 의하면 두 장 혹은 세 장의 투표지가 하단이 붙거나 혹은 상단이 붙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인쇄를 하게 되면 큰 종이 위에 수십 장의 투표용지가 찍힙니다 그럼 그 수십 장을 재단기, 절단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를 때 그 절단기에 사용된 칼이 무디기 때문에 상단이 붙거나 하단이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단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그 재단기 칼날이 그렇게 아주 예리하지 않으면 저런 일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두 장 혹은 세 장이 붙는 좌석 투표지는 배추잎 투표지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선교 무결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스모킹 건 결정적 점검으로 해당합니다 거의 제 눈에는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잘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냥 칼날 문제 때문에 그냥 덜미를 잡히고 만 겁니다 다음을 보시죠 또 다른 사전 투표지의 아래쪽 하단이 붙어있는 좌석 투표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례는 절대로 앱선 프린트로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인쇄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사전 투표지가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투입됐다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맹백한 증거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제거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수면하러 그냥 밀어 누를 수 없는 증거물들입니다 다른 구질구질한 설명이 통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고 확실하고 맹백하고 그런 증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양심과 눈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하단에 아래쪽에 두 장이 붙어있는 사전 투표지를 최대한 확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재단기의 무딘칼, 예리하지 않은 칼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무딘칼 때문에 우리는 증거물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일명 자석 투표지, 즉 꼭 붙어있는 사전 투표지는 사전 투표소 출신이 아닙니다 인쇄소 출신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내뱉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러자 사전 투표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전 인쇄소 출신이거든요 저는 사전 투표소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앱손 프린터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인쇄소 출신입니다 이런 소리를 전문가들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 투표지가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고 인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딱 똑똑한 영특한 명문대를 졸업한 대법관들에게 뭐라고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대법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감정이 필요합니까? 저는 감정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미 현장에서 감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물을 통해서 대법관들처럼 근엄한 그런 법복을 입고 판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한 시민으로서 한 전문가로서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자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눈길을 주지 않지만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역사의 기록물로 저는 남기는 겁니다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이 기록물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정언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들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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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